자식아 비계해 주제 이씨 어 애들 엄청 많이 오는데 그죠 탄생기념일이지 탄생일은 아니죠 어어어 또 온다 쟨 때려 자식아 EMPY 쓴거야? 아깝게 불타는걸로 안죽었잖아 안죽어도 또 할수있어 죽는게 아니라 애들 멈춰있었잖아 어? 으악 왜 이걸 썼어 EMP 쓰면 애들이 아니 화염병 던져봐 화염병? 화염병 어딨어? 에잇 아이 젠장 그렇지 공탄 좋아 죽었지 아니 죽었네 세이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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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같아 엘리언 왔다 자 왔다고? 여기 왔다고? 다 왔다고 아 이거 아씨 이거 하우스 세이브할걸 구급약 오케이 저거 꺼버려 여기다 자 가서 꺼버려 저거 배선 저거 배선 변환기 좋아 카메라 내일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십쇼 거 동네 그저 안드로이드 하는데 EMP 썼죠? EMP가 좋은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엠피 근데 어따 쓰는거죠 근데? 애들 막 지지직거리게 그.. 뭐지? 그런거 하는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돼? 아.. 아 멀리 가야되네 이거 타자 밑에 아 저쪽으로 가보고 가보고 없으면 이쪽으로 오자 저걸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럴까?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럴까라고? 왜 있을까? 그냥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길이 있잖아 유지원님 내 할일 없으시지만 왜 방송 보러오지 않으시는거죠? 왜죠? 아 여기도 있어 애들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뭘로 해야되나? 저희와 함께 합시다 엠피 써야지 또 그죠 내일도 합니다 나 엠피가 좋아 음.. 예 자 생존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존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그죠? 좋습니다 방송을 달려주십시오 아 아 방송 보러오세요 할일없는거 티나 다녀 할일없는거 할일이 있잖아요 방송 보는거요 그쵸? 그쵸? 티즈님 마영전 마영전 마영전이나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오 생크벨에 감사 팔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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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하토풀 보이프렌드를 만약에 안하게 되면은 아 그러면 그래도 이거 해야되는데 아 여기 가는 데가 없다 아 이거 끄는 데가 없다 여기 끄는 데가 없다고? 뭐지? 그냥 지나쳐가 아주 제가 이쪽으로 가요 팔로잉 음성이 에코드라니까 으스스한가요? 아 여기 있구나 마영전 뭔지 몰라요 여기 있었어 예 보러오십시오 껐습니다 카메라 소리인거하죠 자 카메라 소리였어요 보안 접속 갑시다 으응 빨리하자 예 으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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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좋아 어이구 잘한다 너 이런거 잘하는구나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나 퍼즐 맞추기 좋아하거든 아이고 나 이거 잘 발견은 못하겠어 어 예 아 히오스 당첨 되셨군요 저희가 아직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게 방송이 아직 안 끝나갖고 일단 아 그냥 세미얼스인가? 몰라 어 맞는거 같다 아 맞네 세미얼스인가 보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리 연구를 해볼게요 그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그게 뭐야 극단적인 조치가 뭐야 에일리언 끝내야 되는데 에일리언 에일리언 뭐야 그냥 키보드 따로 마우스 따로 하면은 멘붕이겠다고요? 뭐야 뭐야 없어졌어 세미얼스 왜 못 만나 뭐야 어 세미얼스 따라가 쟤 따라가는거 아니야? 어 야 세미얼스랑 좀 만나자 좀 아 왼쪽은 뭔데? 원래는 뭐죠? 전원이 필요하고 예 크리스마스인데 특집방송이요? 뭘로 할려나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 그 비둘기 연애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거 할라 그랬는데 한글이 없더라구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우회시켜야 된다고? 전력을 우회시켜야 된다고? 어떡하지 전력을 어디서 우회시키지? 에이 으로가 맵에 안나와있어? 어 아직 여기 가봐야지 뭐 가봐야지 뭐 가봐야지 뭐 저장 찾았당 저장 좋아 곧보다 저장 파워 세이브 곧보다 저장이요 파워 세이브입니다 아 예 아 멜로디님이 직접 한거라 하시면 저희가 영광으로 그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영광으로 리뷰 겸 그죠? 해보겠습니다. 어 나홀로 집에 고등게임 할까요? 와우 그거 하자 나홀로 집에 하자 나홀로 집에 어 나홀로 집에 할까? 세미얼스 만나겠군 세미얼스 너무 위험해 제미가 없을까요? 어 그러지마! 왜 뭐 하는데 재미가 없으려나? 세미얼스가 뭐 했는데 몰라 뭐라고 했었는데 어 쟤 뭐야 뭐 했는데 어 야 왜 봐봐 맵 봐봐 어 쟤 저기 누웠어 왜 저래? 왜 자 따라가봐 뭐 따라가 저기 안에 못 들어가? 뭐하는 건데 쟤? 가보라고 안 들어가요? 어? 어? 야 왜 왜 MRI 찍어? 어 뭐야 야 뭔가 맞았잖아 오 쟤 여기 있으면 안돼 감염은 처리되었다 그럼 더 이상 이곳에 없어 못나가 오 쟤 올라가야 돼 이 나쁜 놈 왜 거부하고 있어요 볼치 아파해 드리는데요 세미얼스? 세미얼스 내 입력을 멈추려 하고 있어요 오 안돼 감염한다 수동으로 시스템 연결을 끊어야 돼요 부탁해요 세미얼스 제대로 오보신가? 어? 제가 이거 하는가? 어딨는데? 뭘 끊어야되어 의반선을 처리하자면 치명적인 센터를 입게 되요 킥슨 설계도에 접속해 볼게요 이건 빨간색 케이블을 제거하세요 빨간색 케이블 빨간색 케이블 아 좋은가? 그레이드 그레이드 퍼지 멈추 봐봐 봐봐 그레이드 퍼지가 어디지? 아 그딴 거 안 보여 그건가? 빨간색 어 이거다 봐봐 오른쪽 이제 왜 혼자 MRI 죽죠 그죠? 파란색 처리했어 파란색 케이블 어딘데? 파란색 빨간 유지 파란 유지 파란 유지 그렇지 꺼버려 자 됐어 어 까린 그 다음에 네 어 아폴로가 방향이 어딨어 노란색인가? 초록색? 기다려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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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있는거야? 여기가 어디있는거야? 여기가 킥과 연결되어있는걸? 쓰러진 다리친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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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스 자 그 다음에 오 뭐야 잔들 두개 남았어 여기다 트인 곳에 있는 패널을 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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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어 거기 좋아 나 지금 뭐 뭔가 다른거 있을거 같은데 진짜 뭔가 죽을거 같은데 좋아 좋아 이거 이건가? 라스트 원 이건가? 오예 그렇지 오 오예 BEN 시뮬 Stream aaaa 아 안도 governments 폰 세뮬비 세뮬비 폰 아폴로전 촬영이 열렸어요 후어에 도착하면 당신에게 말해볼께요 후어에 도착하면 당신에게 말해볼께요 후어에 도착하면 당신에게 말해볼께요 후어에 도착하면 당신에게 말해볼께요 후어어어 세뮤월스 오어어어어 세뮤월스 빨리 안되냐 빨리 떠라 나가고 싶어 빨리 여기 너무 소란스러웠단 말이야 어디로 나가 리카도 이 쪽인가? 아 그 웜즈 말씀하시는건가요? 레밍즈 월드 웜즈 어떻게 해야돼 전용전철 봐봐봐 뒤쪽이네 봐봐 멀다 왼쪽으로 나가야돼 이쪽으로 빙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네 이쪽으로 나갖고 왼쪽으로 아냐? 어떤 길이 돌아가야지 다시 저장 그래 일단 저장해 저장 그죠? 멀쩡 전에 했었죠 멀쩡 재미있게 했었는데 저희가 시청자가 되고 저희는 거의 그냥 계속 시청자 모드였습니다 저희 재밌었는데 뭐야 하기도 전에 자꾸 죽었어 잠깐만 오빠 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 자 여기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옵션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는거였죠 쭉 가서 오케이 여기 여기죠 여기서 왼쪽 오오요 오오오오 옉니안은 엎겨지 오? 크흐흑흑 이건 뭐지? 아 카메라 dunk 그냥 꺼놓는게 낫죠 자 자 자 자 난 세이브를 했으니 I'm not scared 뭐가 잘못된 거라도 하지 말고 니가 잘못됐다고 어 오 마이 갓 아 아잇 찾다가 어 어 엄마 아 너무 가까이 던지다 아씨 아씨 불러오기 세이브 했으니깐 아 아 이럴수가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아 빡쳐 그냥 튈걸 괜히 싸갖고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자폭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나까지 죽을 줄은 몰랐어요 자폭이라니 이럴수가 어 예 저 헤드샷 아 아 아 아 아